양평고속도로의 노선 그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건 특혜다라고 몰고 왔는데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은 이긴다고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워낙 쉽고 설명하는 게 설명이 한 방으로 이걸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가 되는데 설명이 길어지면요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정치 의혹 공방에 이게 원래의 속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순진함은 당하게 돼 있는데요 아무리 이거는 사실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일단은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중단한다 라고 일단 선언을 하고 대신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 전부 제시하고 증인 전부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한 건데 실제로 노선을 변경했던 증인들이 와서 증언을 하면 전부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국회에서의 조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정조사 특검 하자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얼마든지 해라 조사해봐야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노선 변경을 지금 어디다 달고 누워서 침뱉기냐 그래서 저거는 만약에 무리하게 진행이 돼서 결국 파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묻지마 이거는 의혹 사냥이다 그리고 그걸로 재미보기 위한 건데 만약에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게 실제 온 국민이 다 알고 나면요 아 입법폭주라는 게 이런 거고 묻지마 의혹을 일단 던지고 나서 그 다음 거기서 다 정치적인 이득은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는 아 이게 우리나라 정말 청산되어야 될 구태정치 중에 구태정치구나 이런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하라고 그래 주십시오 네